자, 한 군데 더 살펴볼까요? 네, 부산 해운대구 반여 1동에는 SK에코플랜트가 센텀 아스트룸 SK뷰를 분양합니다.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, 8개동 총 750가구 규모입니다. 단지는 부산 센텀시티와 가까운 곳에 들어서는 만큼 센텀시티 생활 인프라 이용이 편리합니다. 신세계백화점, 롯데백화점, 백스코 등 쇼핑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무정초와 장산중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부산 지하철 동해선 부산 원동역을 통한 이동도 편리합니다. SK에코플랜트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환기를 극대화했으며 판상형과 타워형 평면을 고루 구성해 선호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또 헬시정원과 스포츠정원, 비오토피아정원 등 다채로운 조경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며 어린이집과 실내 골프 연습장, 피트니스, 스터디 카페,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섭니다. 입주는 2024년 6월입니다. 네 네 네 네